보시면은 칼라감들이 너무 예쁘죠. 버먼디 그다음에 이런 파우더리한 핑크색상을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못 보셨고 실버 화이트나 그다음에 그레이 칼라나 로얄 블루 그리고 카키 색상까지 같이 보시는데 아마 오늘 가장 많은 분들께서 좀 대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옷들하고 편안하게 연출 가능한 거는 이렇게 진짜 3가지 칼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이 싸가 옥션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폭스가 유명한 이유가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엄지손가락을 쑥 집어넣는데 싹 사라지죠. 진짜 이 정도로 잔모에 빼곡하게 볼륨감이 굉장히 통통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색상이 여러분 그레이 칼라예요. 그런데 정말 포동포동 통통하면서도 전체 길이가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게 모두 다 지금 61cm에 달하는 그리고 이 색깔이 지금 이 로얄 블루 칼라인데 색깔도 굉장히 신비하지만은 안쪽을 지금 제가 일부러 벌려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도 사실 안쪽에 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쪽 솜털이 정말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을 받았을 때 넘치는 윤기라든지 그리고 이 폭도 굉장히 딱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버리면 사실 목이 짧아 보일 텐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이게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레이 칼라인데 실제로 보세요. 그냥 이런 원피스. 트위드도 우리가 겨울철에 따뜻하다고들 많이들 입는 소재죠. 그런데 트위드 이 원피스 하나 입는 거랑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모피가 하나가 딱 올라갔을 때의 느낌이랑은 완전히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죠. 여자가 겨울철에 가장 화려해질 수 있는 거는 모피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피 코트 너무 코트로는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가장 우리가 편안하게 럭셔리하게 즐기는 거는 이런 머플러인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까 금방 착용을 했잖아요. 반대편에 보시기에 이쪽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안쪽에다가 탁 가져다만 되면 이런 식으로 탁 가져다만 되면 탈착이 가능한 거죠. 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옆으로 싹 돌리시게 되면 완벽하게 진짜 이런 게 풀스킨이기 때문에 목에서 줄 수 있는 이런 풍성함이 그리고 이 목이 너무 이렇게 딱 치받치면은 사람이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적당한 이런 폭에다가 길이감도 너무 좋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받아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전부 다 싸가퍼에서 인증을 한 로고 마크가 이게 전부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이 싸가퍼라고 하는 로고는 아무렇게나 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싸가 옥션에서 실제로 그 싸가에서 거래가 되는 그 플레이트 그 플레이트마다 하나씩 그 인증 마크들이 부착이 돼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런 싸가 마크를 부착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아주 검증된 정말 믿을 수 있는 품질력으로 가져가십니다. 이런 거는 진짜 몇 년을 내다보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정말 프리미엄급 싸가 옥션에 풀스킨으로 여러분 폭스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소재만큼은 으뜸이라는 거 믿고 들어오시고 저는 화이트 컬러를 했습니다.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시면서 정말 12월에 연말에 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컬러인 것 같아요.